안녕하세요. 1대1 재생 배닌 랜 준정고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료수의 통화 1대1 부담원의 정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 식당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회화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선 선생님을 소개할게요. 선생님은 상해 화동사범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선생님은 상해에서 3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상해 한가람 한국어학원에서 중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한국기업 CJ대한통운, 올리브영, 이니스프리에서 중국인 직원들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현재 한국 서울에 있는 종로 YBM 한국어학원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우리 수업을 할 때는 온라인 강의를 할 거예요. 웨이신, 그리고 QQ, 스카이프,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매 수업은 35분 정도 수업할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친구들은 한국어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의 한국 문화에 대해서 또는 사회,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과 공부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를, 표준 한국어를 사용하고 싶거나 말하기, 듣기를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들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 내 한국어 성적, 토픽, 토픽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선생님은 매 수업 시간마다 자료, 수업 자료, 쇄시, 찌력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녹음한 파일을 학생들에게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문장을 읽었을 때 틀린 표현이나 틀린 발음에 대해서 선생님이 고쳐줄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울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식당에 갔을 때, corre parti 되면 한국식당에 갔을 때, 한국식당를 가서 한국의 찬xis에서 한우 sicko we talked to Korean food lain pas 같이 따라해 보세요. 여기요. 여기요. 주문할게요. 주문할게요. 반찬 좀 더 주세요. 반찬 좀 더 주세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삼겹살 2인분 주세요. 삼겹살 2인분 주세요. 자, 우리 조신을 한 번 볼게요. 여기요. 여기요 볼게요. 여기요는 제일 후엔的时候 여기요, 여기요 라고 해요. 또는 저기요 저기요도 많이 써요. 여기요, 저기요 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주문할게요. 요, 요, 뎀 찰, 주문할게요. 우리 문법을 볼게요. 자, 을게요는요. 제자이 동词 소유도 있다, 요, 없다, 매우 후면 表示 주위의 의지 의지 그리고 저거 파인더 시호 어떻게 말해요? 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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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게요 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라이카니샤 2종식시 띠거 받침이 있을 때 요, 쇼인 더 화 지아 을게요 우리 먹다 무슨 뜻이에요? 먹다 시들스 되어봐 먹다 자, 먹다의 다 시 즈위 우리 즈위 소유도 즈위 단어 이리냐오 취려 네,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먹 리면 요, 쇼인 되어봐 네, 쇼인 받침이 있어요 그럼 더하기 을게요 핀츠를 해봐 네, 합쳐보세요 먹을게요 먹을게요 자, 우리 약 시야 을는 빈위 주치 꼭 이딩 그래서 뭐요? 뭐 이딩냐오 취야 알겠어요? 그 다음 받침이 없을 때 를게요 자, 주문하다 주문할게요 도 연싱시 주문하다 우리 즈위 다 취려 그쵸? 그 다음 하 리면 요, 쇼인 마 매요 소위는 짜 를게요 핀츠를 하이자 그건 뭐예요? 주문할게요 주문할게요 그래서 어, 워후이 뎀찬 어, 워야우 뎀찬 어, 알겠어요? 주문할게요 그 다음 시작할 거 음, 두 번째 반찬 좀 더 주세요 반찬 무슨 뜻이에요? 샤오차이 좀 더 쌀게 주세요 징게 워 되어있어 알겠어요? 그럼 우리 반찬 샤오차이 그럼 우리 볼게요 물 무슨 뜻이에요? 쉐이 그쵸? 어, 쌀게이디언 쉐이 어떻게 말해요? 징짱게이디언 쉐이 물 좀 더 주세요 따라해보세요 물 좀 더 주세요 물 좀 더 주세요 그 다음 그 다음 샤이거 술 뭐예요? 한국 사람들 술 좋아해요 어, 흐쥬 더 쥬 그럼 어떻게 말해요? 술 좀 더 주세요 술 좀 더 주세요 그 다음 시작할 거 밥 무슨 뜻이에요? 뭐 이완 미판 미판 그쵸? 밥 그럼 어떻게 말해요? 밥 좀 더 주세요 밥 좀 더 주세요 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시야의 거 3번 여기 뭐가 맛있어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쓰리 뭐 샤머 가 주위 주치 맛있어요 하우치드는 여기 뭐가 맛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김치찌개 볼게요 김치찌개 알아요? 파우차이탕 파우차이 김치 찌개 뜬탕 김치찌개 그럼 우리 어떻게 말해요? 자, 우리 우리 문법을 볼게요 이 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가 맛있어요? 그러면 쯔리 파우차이탕 하우치마 어떻게 말해요? 김치찌개 가 왜요? 김치찌개 이미 매우 쇼인 더 하자 가 맛있어요?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그럼 파우차이탕 파우차이탕 맛있어 파우차이탕 그다음에 삶겹살 우리 한국사람들 삼겹살 진짜 좋아해요 삼겹살 우화로 그쵸? 그럼 쯔리도 우하루好吃 마? 어떻게 말해요? 여기 삼겹살 요 쇼인 쇼인의 짜리 삼겹살이 맛있어요 삼겹살이 맛있어요 짜리 쯔하오더화 삼겹살이 맛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삼겹살이 맛있어요 우하루은好吃도 있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삼겹살이 인분 주세요 삼겹살이 인분 주세요 삼겹살이 우하루 이 인분 이 넉 이,二,三,四 하나 일, 이, 삼, 사, 오 용 한지 수지 인분 런 분 주세요 징게이 워 징게이 워 량분 우하루도 있어 알겠어요? 삼겹살이 인분 주세요 그럼 우리 밑에 볼게요 떡볶이 떡볶이 자우니까 그럼 어떻게 말해요? 떡볶이 2인분 주세요 떡볶이 2인분 주세요 그 다음에 시작해가 된장찌개 따장탕 그럼 어떻게 말해요? 된장찌개 2인분 주세요 된장찌개 2인분 주세요 그 다음 시작해가 비빔밥 비빔밥 밥 밥 빵 빵도 있어 그럼 어떻게 말해요? 비빔밥 2인분 주세요 비빔밥 2인분 주세요 3번 불고기 가운 이유로 그럼 어떻게 말해요? 불고기 2인분 주세요 불고기 2인분 주세요 여러분 알겠어요? 밍바 알람아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1대1로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내용 한국에 대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교재 대신 교재 대신 선생님이 만든 자료로 여러가지 다양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선생님과 한국어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모르는 문법이 나오면 선생님이 중국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매원티 우리 한국 류수의 통항도 린시 방식 연락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어 배우고 싶으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국 류수의 통항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